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백령도를 출발해 대청도와 소청도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합니다. 이 항로는 섬 지역 간 원활한 여객이동과 생필품 보급 등 생활인프라 이용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설되는 항로입니다. 이 항로를 오갈 498톤 규모의 카페리 여객선인 푸른나레호는 옹진군이 직접 건조합니다. 선박의 운영과 관리는 옹진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동서에너지가 맡을 예정입니다.